안녕하십니까 웰빙 노래 세상에 깜찍이 용용한 사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건강한 노래가 있어 행복하고요 또한 삶의 이야기가 있어 더욱더 감동스러운 웰빙 노래 세상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월장원으로 꾸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무대는요 정말 사랑을 많이 해주셔야 될 신인 가수가 나옵니다 너무 예뻐요 한세영씨 큰 박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세요 주세요 한 번 주세요 당신의 마음을 한 번 주세요 언제나 나는 여기 있어요 어서 내게 주세요 나는 모두 당신 거에요 항상 나는 줄 믿었어요 나는 지난번이나 당신 생각에 내 마음은 다 콧백해요 나는 알아요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모습 그대라는 거 내 속에 그대 그대 속에 나를 영원히 가둬 주세요 영원히 가둬 주세요 나에게 오세요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내 꿈에 한 가지 안아줄게요 언제나 나는 당신 뿐이죠 어서 내게 오세요 마음을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한 번 주세요 한 번 주세요 당신의 마음을 한 번 주세요 언제나 나는 여기 있어요 어서 내게 주세요 urança 나는 죄인아 surtout 내게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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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알아요 당신의 마음 나 숨어서 그대라는 말 내 속에 그대 그대 속에 나를 영원히 가둬주세요 나에게 오세요 오세요 어서 오세요 내 손에 한 가지 안아줄게요 언제나 나는 당신 뿐이죠 어서 내게 오세요 마음을 주세요 주세요 한 번 더 세요 당신의 마음을 한 번 더 세요 언제나 나는 여기 있어요 어서 내게 주세요 어서 내게 주세요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수영입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큰 무대에 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지금 조명 때문에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요 다들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장윤정씨의 노래 짠짜라 다들 아시죠? 다음 곡으로 짠짜라 준비했습니다 박수 많이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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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안녕 내 사랑 짝짝짝 반짝 반짝 반짝이는 밤하늘에 별을 보며 짝짝짝 우리 사랑 변춤을 자던 그 약속이 주셨나요 짝짝 날 갖고 장난쳤나이 사랑이 그런 건가요 이리 저리로 왔다 여운이 저리로 갔다 아직도 헷갈리나요 짠짠짠하게 하지 말아요 마음 없이 그냥 가세요 짠짠짠짠 짠짠짠 이제 울지 말아요 잘가요 내 사랑 짠짠 짠짠짠짠 짠짠iz 짠짠짠짠 status 짠짠짠짠짠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Stories 짠짠짠짠짠짠 o 본r 약속 시간 지나갔어도 내 애니문 오지 않네요 짠짠 나이가 또 장난쳤나는 사랑이 그런 건가요 이리저리 왔다 여기저리 갔다 아직도 헷갈리나요 짠짠짠하게 하지 말아요 마음씨 그냥 아세요 짠짠짠짠 이제 울지 말아요 잘 가요 안녕 내 사랑 짠짠 잘 가요 안녕 내 사랑 짠짠 짠짠짠짠 잘 가요 안녕 내 사랑 짠짠짠 야 실력과 미모를 겸비한 한수영씨 앞으로 많은 사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윌빙 노래 세상 이번 주는요 월 장훈입니다 다섯 명의 출연자들이 멋있게 도전을 할 텐데요 이분들의 노래를 들어줄 심사위원들 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분들이지요 먼저요 이분 오늘 처음 인사드립니다 지난주도 인사드렸었지요 잘생긴 분입니다 지금 떨고 계시지요 자 갑자기 소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아서 편집하십시오 자 인기 작곡가이시자 요즘에는 못 잊을 사랑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정의석님 자리 주셨습니다 한국연예예술인협회 강릉지 부장이신 김용일님 자리 주셨습니다 강릉문화방송 김성래 편성 제작 부장님 자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대변해 주시는 분들이죠 시청자 심사단 여러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웰빙 노래 세상 월 장원전 첫 번째 도전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무대를 위해서 7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버스에서 졸았다고 합니다 전북 군산에서 온 꽃미남 조국현씨 오늘 도전곡은 고해 큰 박수로 청해 주세요 아 어찌합니까 어떻게 알까요 감히 제가 감히 그녀를 사랑합니다 조용히 나조차 나조차도 모르게 잊은 척 산다는 건 살아도 죽은 겁니다 세상의 빛난도 미쳐보일 모습도 모두 다 알지만 그게 두렵지만 사랑합니다 어디에 있나요 제 얘기 정말 들리시나요 그런 빌리는 가엾은 제 사랑을 알고 계신가요 용서해 주세요 뭘 하신다면 접어들게요 원할 그녀만은 제게 그녀 하나만 허락해 주소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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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븐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기존 말 들리시나요 그런 믿음이 가슴 제 사랑을 알고 계신가요 용서해 주세요 뭘 하신다면 쳐받을게요 허나 그녀만은 제게 그녀만 허락해 주소서 어디에 있나요 제 얘기 전날 들리시나요 그런 비 흘리는 가슴 제 사랑을 알고 계신가요 용서해 주세요 뭘 하신다면 쳐받을게요 너나 그녀만은 제게 그녀만 허락해 주소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쓸쓸한 널 빛하리 내 그림자는 생기거든 그대에 물어 볼까요 이 마음 그 물어나 주라고 문득 새벽을 알리는 그 바람 하나가 지나거든 그저 한숨 쉬듯 물어볼까요 나 왜 살고 있는지 나 슬퍼도 살아야 하네 나 슬퍼서 살아야 하네 이 삶이 다 하고 내가 알 텐데 내가 이 세상을 다녀간 그 이유 나 아프고 기억하느니 내 슬픔까지도 사랑했다 내가 말해 주길 말해 주길 흩어진 노래처럼 내 아픈 기억도 바래치며 기대 웃어질까요 이 마음 그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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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 난 슬퍼도 살아야 하네 난 슬퍼서 살아야 하네 이 삶이 다 안 오나야 할 텐데 내가 이 세상을 다녀간 그 이유 나 가도 피어하는 내 슬픔까지도 사랑하길 우린 멀었네 나하고 슬퍼 하늘이 내 슬픔까지도 행복했네 하나 믿게 해 김정현씨 조국현씨 잘생긴 꽃미남 이제 안경 좀 벗어도 되는데 얼굴 좀 보여주세요 아 잘생겼습니다 오늘은 더 걸렸어요 7시간이나 걸렸으니까요 네 오늘 길이 좀 더 막힌 것 같더라고요 아 세상에 참 먼 도전이네요 그렇죠 7시간 차 타낸다는 게 보통이 아닌데 오늘은 좀 노래를 어떻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월작원이니까 저 엊그제 감기 걸려가지고 감기 때문에 좀 그래도 평소 때보다는 조금 못한 것 같아요 그래요 참가 번호 1번이고 참가 번호 2번이에요 현재까지는 1등 2등인데 어떻게 누가 더 1등인 것 같아요 조국현씨는 누나가 더 본인은 2등이다 우리 2등은 상 안주는데 큰일 났습니다 우리 김정현씨 노래 참 차분하게 잘해주셨어요 오늘도 역시 가족들의 응원이 컸나요 네 오늘은 또 저희 엄마들이 앞에 계시지만 저기 뒤쪽에 저희 시부모님도 계시고 이쪽에는 또 제 아들이랑 남편도 같이 왔어요 아 우리 남편과 아들 아 예 반갑습니다 제 방송을 보면서도 저보다 더 떨어요 남편이 그렇죠 손톱 막 이러면서 아 손톱을 다 뜯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아까도 좀 뜯더라고요 오늘 그래도 이렇게 함께 와주셔서 김정현씨가 많이 힘이 됐을 것 같은데 네 너무 행복했어요 손톱 뜯은 우리 남편한테 한마디 하세요 그래도 고맙다고 아 늘 저를 응원해주고 무조건 제 편인 남편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 조국현씨 김정현씨 노래 잘 들었습니다 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월정원에 도전하는 세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참 유쾌했던 분입니다 오늘도 참 재밌게 연습하시고 달려오셨다고 합니다 강원도 삼청의 장시옥씨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초면에 정이 들고 말았네 초면에 정이 들고 말았네 마그림을 끓는 야름한 매력 촉촉한 그대 고운 눈길에 끝없이 빠진 그날 밤 바로 이것이 여자가 신비한 예술이다 바로 이게 여자가 바로 이게 여자가 정이 들고 말았네 벗어난 처럼 신어선한 여자 변신을 하고 또하며 제 삶을 바꿔놓은 분같은 여자 하아 하아 나는 몰랐네 내 사랑인 줄 초면에 적은 그 사람 나의 눈을 발랐네 내 사랑인 줄 별처럼 반짝이던 눈동자 시끄러운 웃음을 흘리면서 온 밤을 잠 채워버린 그대 알로뉴 알로뉴 포에몬 바로 이것이 여자다 신비한 예술이다 바로 이게 여자다 갈부스나처럼 신어선한 여자 갈부스나처럼 신어선한 여자 변신을 하고 또하며 세상을 해보러 온 꿈같은 여자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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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몰랐네 내 사랑인 줄 초면에 젖는 그 사람 나는 몰랐네 내 사랑인 줄 초면에 젖는 그 사람 나는 몰랐네 내 사랑인 줄 초면에 젖는 그 사람 인기 노래 강사로의 꿈을 하나하나 쌓아가신다는 부산 사나이 오세훈씨가 오늘의 네번째 도전자입니다. 부전곡은 세월의 장난 변빛이 부서지는 바람 붙는 바닷가에서 그대를 만나 처음 사랑을 배우고 그대 사랑으로 다시 태어났죠 세월의 장난으로 너무 늦게 만난 우리들 밤이 새오른 독한 사랑을 나누고 독한 그 사랑에 세월도 가네요 세월아 가지마 세월아 가지마 예쁜 우리님 얼굴이 주름 쌓아 남기지만 시간을 멈춰라 시간을 멈춰라 아픈 우리의 사랑 내가 이대로 멈춰가오 짧은 내 생의 마지막 사랑 난 그댈 위해 모든 걸 바치겠소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예쁜 추름살이 나를 울려요 세월아 가지마 세월아 가지마 세월아 가지마 세월아 가지마 시간을 멈춰가 시간이 넘겨야 시간을 멈춰라 시간을 멈춰라 시간을 멈춰라 시간을 멈춰라 아픈 우리의 사랑아 이대로 멈춰가오 잊은 내 생의 마지막 사랑 나 그댈 위해 모든 걸 바치게 해서 당신을 사랑해요 예쁜 주름살이 나를 울려요 예쁜 주름살이 나를 울려요 성악 전공에서 성의 가요계를 접수하러 나선 경기도 안산의 강은미 씨가 도전합니다 애인이 떠요 아직도 너 혼자 거니 물어오네요 난 그저 웃어요 사랑하고 있죠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그대는 내가 안쓰러운 건가 봐 좋은 사람 있다면 한 번 만나보라 말하죠 그대 모르죠 내게 더 멋진 애인이 있다는 걸 너 부서주게 꼭 숨겨 두었죠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 나로 나만 보여요 너 입술에 영원히 담아둘 거야 가끔씩 저의 눈물만 알고 있죠 그 사람 그대라는 걸 그 사람 그대라는 걸 나는 그 사람 갖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 사람 갖고 싶지 않아요 욕심내지 않아요 욕심내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고 싶어요 그대 모르죠 그대 모르죠 저의 눈물만 알고 있죠 그 사람 그대라는 걸 알겠죠 알겠죠 나 혼자 아닌걸요 안쓰러워 말아요 언젠가는 그 사람 소개할게요 이렇게 차오르는 눈물이 말하나요 그 사람 그대라는 걸 그 사람 그대라는 걸 강은미씨 이 노래를 이은미씨가 부르시잖아요 색다른 은미씨가 불러주셨습니다 이쪽으로 좀 오세요 장시혁씨도요 우리 장시혁씨 오늘 노래 힘차게 잘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정신없이 세게 했습니다 화끈하게 왜냐하면 제 또 침사하시는 분들이 서울서 또 맨발로 뛰고 오셔가지고 제대로 듣고 싶어가지고 지금까지 웃었으니까 제가 화끈하게 불렀습니다 화끈하게 뭐 뚫으시면 어떻습니까 뭐 깐지 확 불렀는데 관계없습니다 아 떨어져도 상관없다 심사위원 세 분도 안 쳐다보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오셰우 씨 어떻게 화끈하게 자라신 것 같아요 너무 떨려가지고 제 실력을 다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어머 지난 방송 나가고 많은 분들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사실 부산은 몇 시에 방송이 정해진 게 아니라서 많은 제 주위 분들이 많이 못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 그래요 인터넷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말을 안 해줬어요 왜요? 부끄러웠어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노래도 그렇게 잘하셨나요? 그래도 얼굴이 큰데 이따만하게 나와가지고 그러면요 우리 두 분께서 한 발 좀 놔주시고 그분은 뒤로 한 발 뒤로 가세요 이리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강은민 씨 뒤로 한 발 가세요 우리 오셰우 씨 이런 거 얼굴 작게 나오죠? 네 아 이제는 좀 잡아주세요 얼굴 작게 좀 잡아주세요 자 오늘 세 분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시 월장원답습니다 한 분 한 분 어쩜 이렇게 실력들이 쟁쟁하신지요 오늘 심사하시는데 참 어려움이 크시리라 믿습니다 심사 결과는요 우리 심사위원 세 분과 함께 또 시청자 심사단 여러분의 점수가 다 합혀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월장원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저쪽에서는 바쁜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초대 가수와 함께 또 즐거운 시간 낭만적인 시간 유쾌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하면요 정말 밤이 모자를 정도로 춤을 추고 싶고요 바보가 됩니다 또 신곡도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늘 에너지 넘치는 가수죠 이혜리 씨 만나보겠습니다 나 시즈니아 이분이 larg자리씨 만나보세요 이분이 먼저 뭘까 금요일에 고생들 불빛들이 반짝반짝 춤을 추는 서울의 밤거리는 사랑의 거리 그대와 손잡고 이 밤이 새도록 사랑의 노래를 노래를 부르자 내 온 불빛이 흘렸던 빛을 돌아가는 물결 속에 멋쟁이 아가씨와 멋쟁이 청각들이 춤을 추도 못나 하하 하하 깊어만 가는 서울의 밤이여 다보여 사랑에 약한 것이 여자라지만 이 마음 몰라주는 부정한 남자예요 아무 사람도 말해서 담대고 싶은 그 말로 모르는 사람은 내 당신은 바보야 당신은 바보야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 내 당신은 바보야 당신은 바보야 사랑을 모르는 바보야 내 당신은 바보야 내 당신은 바보야 내 당신은 바보야 사랑을 모르는 바보야 내 당신은 바보야 네 감사합니다 앵코를 안하셔도 계약상 두 곡이라서 한 곡이 또 남았습니다 아하 맨들리로 엮어주시길래 그냥 가시는 줄 알았어요 못 가지요 아유 오랜만입니다 아유 이쁜 것 같으니라고 자 우리 이혜리씨 오랜만에 모셨어요 더 화사해지셨네요 범이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오늘 또 우리 방청석에는요 어르신들 많이 오셨어요 그러시네요 웰빙노래세상도로 사랑하는 많은 분들께서 오셨는데 네 잘 지내셨냐고 안부 이렇게 해주세요 예예 잘 계셨어요? 아니 근데 저 어떻게 제가 노래를 하는데 제가 다 깜짝 놀라요 그냥 아무도 빠짐없이 노래를 다 따라해주시니까 네 순간 그냥 감격해가지고 그냥 눈물 그냥 찍 콧물 찍 이렇게 나올 뻔했어요 닦아요 일단 당신은 바보야 시작 당신은 바보야 당신은 바보야 사랑을 모르는 바보 모르는 분이 없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이렇게 당신은 바보라는 아유 왜냐면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나이가 몇 점인데 아직도 그냥 아니 올해는 왜 이렇게 결혼을 많이 하는지 속상해 죽겠어요 먼데서 찾지 말아요 제 동생도 있어요 형님 신곡 얘기에요 신곡 신곡 어머 이혜리씨 신곡이 나왔어요 예 고추 예예 맞습니다 저 고추가 아닌 우리 먹는 음식 고추입니다 태진아 선배님께서 혜리야 신곡이 나왔는데 그 제목이 뭐야 그래서 저 예 고추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오이? 근데 그 고추 그러면 성인분들은 참 외속적으로 많이 생각하십니다 근데 그 고추가 아닌 우리 먹는 음식 고추에요 인생살이가 세상살이가 고추보다 맵다라는 좀 철학적인 가사라고 할까요 모두 다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가사입니다 그래서 노래 한 곡으로 저는 두 가지의 효과를 봅니다 고추 그러면 안 잊어버리시잖아요 네 고추 생각하니까 아이고야 그리고 이제 노래를 들으시면 아 가사가 나라 안파로 굉장히 요즘에 힘든데 아 그거에 비유한 노래구나 하고 안 잊어버려 주십니다 봐요 지금 노래한지 지금 제가 한 3개월 됐습니다 바로 고추 나오잖아요 제목이 뭐라고요? 고추 어머니 어머니 고추 말고 고추 고추 제목이 뭐라고요? 고추 그렇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그러면 우리 이혜리씨 음성으로 고추 청해 듣겠습니다 네 오른쪽이요 하나 둘 셋 넷 짠짠짠 둘 둘 셋 넷 짠짠짠 고개고개 넘어가도 또 한 고개 난 간대 넘어가도 넘어가도 끝이 없는 고개길 세상살이가 인생살이가 고추보다 맵다 매워 웅 사랑해 주세요 사랑하는 정자님과 단둘이서 사랑하는 정자님과 단둘이서 백년이고 천년리고 동리동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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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 싶은데 세상살이가 인생살이가 봄추모담 내 땀에 워 고개 고개 넘어가도 또 항복에 남았네 돌아가도 돌아가도 끝이 없는 고객님 새싹살이가 인생살이가 고추보다 맵다 매워 사랑할 저드님과 단둘이서 천년이고 만년이고 두리둥실 두리둥실 살고 싶은데 세상살이가 인생살이가 고추모담 내 땀에 워 사랑할 저드님과 단둘이서 백년이고 천년이고 두리둥실 두리둥실 살고 싶은데 세상살이가 인생살이가 고추모담 내 땀에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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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모담 자 이분들 중에 단 한 분만이 월장훈의 영예를 안겠습니다 월장훈 수상자께는요 트로피와 함께 상품권 30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월장훈은 세월의 장난을 부르신 부산사나이 오세훈씨 축하드립니다 와우 네 시상은 강릉MBC 김성래 편성제작 부장님께서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아 고맙습니다 어머 이쪽으로 오세요 예예 야 다들 뭐 격려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예 지금 월장훈이거든요 네 네 소감 예예예 네 먼저 월장훈 되게끔 뽑아주신 심사위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저 노래할 때 박수 많이 쳐주신 여기 다 앉아계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성공한 사람의 달력에는요 투데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적혀있고요 실패한 사람의 달력에는 투마로우 내일이라는 단어가 적혀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달력에는 어떤 단어가 적혀있습니까 매일매일 소중하게 사용하셔서 우호를 뜻깊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웰빙 노래 세상 오늘 월장훈 차지하신 오세훈씨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새연났죠 세월의 장난으로 너무 늦게 만난 우리들 밤이 새도록 독한 사랑을 나누고 독한 그 사랑에 세월도 가네요 세월아 가지마 세월아 가지마 예쁜 우리님 얼굴의 주름살 남기지마 시간아 멈춰라 시간아 멈춰라 아픈 우리의 사랑아 이대로 멈춰다오 짧은 내 생에 짧은 내 생에 마지막 사랑 나 그댈 위해 모든 걸 바치겠소 당신은 사랑 그래요 예쁜 주름살이 나를 울려요 마음을